이다희님이 분위기 있는 노래가 듣고 싶다며 신청해 주신 김지민씨의 사랑인 거야 함께 하셨습니다. 행복만들기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함께 만드는 방송인데요.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편지를 보내실 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부, 태풍로 60, 이마루 9초, 실버 ITV 행복만들기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메일 신청은요. 실버 ITV 골뱅이 네이버.com 그리고 전화신청은요. 032-541-397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화신청법 드려드릴게요. 경기도 안산에서 정나년님이 가사가 너무 좋은 노래라며 김범용씨의 나의 소원 신청해 주셨고요. 강호도 평창에서 신나년님이 전영주씨의 사모인 정의 신청해 주셨는데요. 두 곡 듣고 올게요. 1위 신청해 주셨고요. 아직은 너 할 수 있다고 세상 향해 외쳐보지만 돌아오는 건 메아리 뻔 주는 대로 사기보다는 이루려는 욕망이기에 침묵 속에 작은 꿈들을 키워나가며 날 믿었지 세월 지난 뒤 다진 것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인생이라 이런 것이다 말할 수 있을까 야야야야야 야야야 오늘이 달해 야야야 내일이 연해 한 번만 봐 야야야야 소원이 있다면 나만의 향기 남기고 싶어 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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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어붙은 지난 시간들 벗어날 수 없었기에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태양 앞에서 맹세했지 세월 지난 뒤 다진 것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인생이라 그때 인생이라 이런 것이나 말할 수 있을까 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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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야야야